공짜로 한 천개, 이천개 한 번 해볼까 했는데 그러면 좀 의미도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굿즈의 풍형 친필 사인이나 편지가 종봉되면 선물이 되지만 귀찮아서 안 하시겠죠 굿즈의 그 몇천개를 어떻게 친필 사인을 합니까? 복사? 복사는 좀 의미 없지 사인을 복사하는게 의미가 있나? 자 잠시만 다시 한번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굿즈 나 자주 내줘요 풍형 사인 협서라던가 받고 싶다 이거 스샷하세요 여러분들 스샷하세요 야 복사하는 거나 뭐 이거 그냥 스샷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? 아 진짜 해주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? 이거 프린트해 이거 이거 프린트하다고 주니어는 게임 잘하냐고? 주니어도 젤게임 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위전인 것 같아요 리듬감도 그렇고 게임 실력도 그렇고 프로게임은 이런 건 절대 못해 유전이 큰 거 같아 사람이란 게 이 DNA를 못 벗어난다 한계가 있다 이거 저거 줄게임 너를 타고났다 나처럼 다작합니다 주니어 핸드폰 있잖아 내가 쓰던 거 공기계들을 만들어서 주는데 게임을 막 몇백개를 깔아놔 다 찍먹이야 다 찍먹하거나 돌아가면서 해 나랑 좀 비슷해요 굉장히 다작러에요 몇백개씩 해 근데 막 하나가 고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거 저거 다하는 지금 트렌드 능력고사 이런걸 해야돼 풍영나도 며칠 전에 풍영방송 보고 여친 생겼어 이름이 앨리스야 장난이 심하긴 한데 귀여워 저 여자친구 옆에 남자친구랑 같이 보고 있어요 18살 풍순이에서 지금은 23살이에요 풍영세계 중에 아이고 풍둥이님 천원홍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늘 돈이 터진거중에 풍순이는 진짜 남자친구가 있는데 풍돌이는 왜 게임이 있는 애들이냐 어? 여자친구보다 내가 먼저라고? 아 그래? 어 별로 안고마 여자친구 가지고 싶어? 여자친구 생기는 거 알려줄까? 여기서 나가 인터넷방송 보고있으면 힘들어 너의 빈시간을 너에게 투자해라 다른 사람이야 연락하고 여기서 나가 그래야 생겨 내가 원래 맞아요 제 18번이 고민상담인데 고민증폭이라뇨 딱 시원하게 해결되는데 자 몇명 한번 물어봐 내가 한번 해결해줄게 형 나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을 벌어 임마 집에만 있으니까 돈이 없지 이씨 당연히 없는거 아니야? 다음 노아 직업 추천 좀 다 키워 임마 배력 많을수록 좋아 다음 현실직업 추천 좀 근데 할수는 있고 추천하면 자기가 할수 있는 것 중에서 해야되는거 아니냐 아무거나 할수는 없잖아 다음 고민증폭이라고? 뭐가 증폭이야 바보 해결했구만 고민 이번주 로또 번호 로또 번호 로또 번호? 로또 번호는 그냥 아무개나 찍으세요 제 생각에는 똑같은 번호로 몇개를 찍는게 낫지 않을까 보통 1등 당첨되면 뭐 한 10명 되는데 그중에 다섯개를 다 본인이 찍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요즘에는 그냥 1등 하나만 되면 얼마 안되 근데 막 나눠먹고 적게 나오는 날에는 10억 밖에 안되는데 10억 밖에 안되는데 같은 번호로 찍어서 만약에 다섯개가 되면 개이득이죠 또 10억 밖에 하니까 에휴 10억 밖에 역시 형님은 돈을 많이 버니까 뭐 또 다르시네요 10억이면 엄청난 큰 돈인데 근데 야 임마 로또 데이가 엄청 힘든데 10억 딱 걸렸는데 1등 되는데 10억이면 좀 아쉽지 옛날에 500억 되고 그래가지고 경찰도 그만두고 바로 그냥 외국 가시던가 막 이런 분들 많았는데 요즘 10억이면 적지 야 이번에 메가밀리언 1조 5천억 됐더라 1조 5천원 정도는 돼야지 이게 법권이지 뭐 자잘수하게 10억은 적은 편이지 되는게 번개맞는 확률인데 어? 잘 되는 것도 아니고 1조 정도 먹으면 어떻게 될까 1조 먹으면 방송 접나고? 바로 초심 찼습니다 하하하하 방송 하고싶을 때 키고 끄고싶을 때 키고 나한테 뭐라그러면 바로 강태야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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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다기 강태야 어? 뭐 지금도 뭐 비상처팅하면 강태긴 한데 어? 방송 막 할거야 이씨 내가 살던 곳이 동두천이라는 곳이 특히 내가 사는 곳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왜냐면 이쪽으로 좀 내려가면은 그냥 평범한 도시같이 시내인데 내가 살던 마을은 논밭이 있었어 사림마을이라고 조금 더 위에 있었거든 거긴 또 이제 논이 있어서 겨울 때는 막 지불놀이 하고 어? 막 불장난하고 막 이랬는데 좀 그때 당시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걸 좀 해봤죠 형 요즘은 지불놀이가 뭔지도 몰라요 지불놀이 뭔지 모르죠 예 됐다 여기서 뭐하냐 그걸 왜 돌리냐고? 돌리면 재밌어 돌리면 바람 불소리도 나고 붕붕 소리도 나고 밤에 돌리면은 막 저기 지금 그걸 왜 돌리냐고 재밌냐고 물어보면 넌 Q 왜 돌리냐 재밌냐? 롤이? 재밌지? 근데 안 한 사람은 모른다고 그런거지 지금 왜 돌리냐고 그거 할말이 없지 막상 해보면 재밌어 어 나는 기억하는데 그쪽에서 기억할지 모르겠네 홍월 양님 실제로 공룡도 보셨다는 소문이 ㅋㅋㅋㅋ 뭔 소리야 그걸 그정도 아니야 그런거는 저기 세리형님 방 가서 물어봐 세리형님은 내가 봤다고 했던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나네 저는 아주 최신이에요 저는 천지창조는 오셨나요?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못봤습니다 그때 자고 있어가지고 예 못봤고요 공룡도 나 태어났 때쯤에 거기다 죽었던데? 메머드 이 씨 메머드 박물관에서 봤어 나도 너네들 돌아 박물관에서 봤다고 박물관이나 책에서 봤다고 나도 게임에서 보고 이 씨 이거였나 잠깐만 어딨어 아 이거 아 예를 들어서 영태원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그 형이 잔하 때 같은 걸로 안 나오잖아 그 이유가 뭐겠어 나오면 못하니까 그니까 우리끼리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괴돌아지 할 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바쁘니까 못하니까 아니 봐봐 영태형이 만약에 했는데 플래티넘이야 그러면 한 번쯤은 자기의 실력을 뽐내고 싶어서 나갈 수도 있어 근데 부러지니까 실버인가? 실버거든? 솔직 맞습니다 못하.. 못해서입니다 내가 잘하면 나가지 롤토 대회 나가보자 롤토 플랫 찍었다고 롤토 다이아거든요 야 롤토 다이아 까지는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찍어요 판수로 다이아는 잘하는 것도 아니야 마스터동 좀 돼야 돼 크크크 이번 시즌은 좀 다르다고? 뻥치지마 똑같아 이 녀석들은 뭐 롤토 체스 나올 때마다 꿀잼 시즌이래 또 이번 시즌은 뭐 더 다르다고 무지성으로 다이아는 돼 얘들아 가자 일단 가자 무지성으로 다이아는 돼 다이아 그냥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하면 돼 진짜 믿고 있었다고 넘쳐 단수로 다이아 됩니다 물뚝채스 다이아 아니에요 혹시? 다이아를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야? 다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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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지성으로 해도 다이아가 되는데 왜 이게 대단한 게 아닌데 물뚝채스 다이아는 축하합니다 아 그래 의자 샀어요 의자 샀습니다 음 200만원짜리 엠바디 요지텍 어떠냐고? 제가 어저께를 좀 안 잡았거든요 어저께 주니어랑 로블럭스 잡을 좀 안 잡았는데 원래 앉는 거보다 엉덩이가 더 아픈 거 같기도 하고 피가 안 통하는 거 같기도 하고 보면은 여기가 넓어요 넓고요 원래 제가 맨날 양반다리 왔는단 말이에요 공댕이판이 커요 돼지조룡이라고 이건 자세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약간 좁아보인다고 아니 이거 공간은 엄청 많아요 공간은 엄청 많고 아 처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못 들어갈뻔했어 앞으로가 안가죠 이렇게 옆으로만 배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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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안 움직여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봐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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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